초대석 시간입니다. 남파공작원 리점리의 동무를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지금 막 남조선의 한 통신사를 테러하고 온 리점리입니다. 그저 통신사를 어떻게 테러하였습니까? 현재 남조선에서는 이 에미나이의 입간판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전화기를 보급하는데 제가 이 입간판을 전부 다른 것으로 갈아치웠습니다. 무엇으로 갈아치웠습니까? 바로 접니다. 왜 그분이나? 그 결과 전화기를 쓰느니 차라리 비둘기를 날리겠다며 환불 요청이 쇠도하고 전화기 발급을 지연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늦은 밤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남조선 클럽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. 그 거대한 폭탄이 뭡니까? 바로 접니다. 아이고야, 세상에. 그 결과 그 클럽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각막을 손상시키고 위경련을 일으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. 이렇게 이 한몸 불사질로 남조선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바로 리점리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물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. 인민 여러분, 대부분의 미사일들이 남조선까지 날아가지 못하고 땅에 처박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남 많고,urb Faster 남 살아서 남조선까지 가는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남조선에 도착해 슈유 도착해 슈유 prosperity